안녕하세요. 사연의 리더 온유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저희가 5년이 됐어요. 그만큼 저희 생일을 챙겨주시는 분도 많아지셨는데요.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앞으로도 챙겨주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? 2012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2013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만날 시간을 조금 더 잡아보자고요. 앞으로 건강하시고요. 저희 샤이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컨테이브 바리오 밴드 빛나는 샤이니 온유였습니다.